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분 대민전략 침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 대덕전자가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3532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29일 오후 3시 18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은 대덕전자 오늘 조금 떨어졌죠. 오늘 거의 5% 그 오늘 그동안 이제 5일 동안 합산을 하면 거의 5%가량 좀 떨어졌는데 우선 여기 부분 그리고 여기 부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13000원 부근까지 떨어지지만 않으면 하락전환은 어느정도 이제 하락전환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13000원 부근만 지지해주고 좀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방송하기 전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종목 브리핑을 해드리는 거지 종목 추천을 해서 이 종목은 이때 들어가라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종목 추천 말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매매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브리핑 해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항상 똑같은 방송을 계속 해드리잖아요. 똑같은 종목을. 근데 종목을 똑같은 종목을 계속 해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제가 추천 방송을 해드렸으면 똑같은 종목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지속적으로 해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왜냐하면 종목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거든요. 내일은 어떻게 되지? 모레는 어떻게 될까? 이런 저도 기대감도 있고 더 떨어지나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도 일도 하시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셔서 여러 가지 뉴스나 이슈 내용 잘 보지 못하니까 제가 방송을 해드리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저항선 부근 같은 경우에 이제 14,800원 정도 되고요. 일단은 13,000원 부근 여기 저항선 부근만 이탈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지지는 잘 받고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근데 이제 대덕전자가 4분기에 좀 실적이 좋지 못하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1,600원이라는 그 FCBGA의 BGA 이제 그 반도체죠. BGA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만큼 어쨌든 간에 그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지금 풍기현상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증설 투자를 크게 마음먹고 강행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비중이 커지고 활성화가 된다면 주가가 다시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하락 패턴으로 지금 하락 전환을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부분을 보시면 지지를 받고 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를 받고 횡보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기대치가 선반영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주가에 걸리는데 뭐가 걸리냐?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대덕전자 일단은 종목 분석을 한 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한 번 보시면 일단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27억 매출액은 6206억 원 정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2021년에는 어쨌든 반도체 풍기나 이런 부분하고 원가 절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2021년에 목표 매출액이 1조 정도 되고 영업이익은 550억 이렇게만 해준다면 주가는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만 해준다면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도 굉장히 낮은 편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지분 현황을 한 번 또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분 구조 굉장히 저는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잘 되어 있는 회사는 거의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덕이 31% 대덕 뭐 이런 식으로 지배 구조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유통 물량이 3,300만 주 정도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무겁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다시 급등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상승 모멘텀 부분은 반도체라는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2021년에는 좀 더 오른 폭으로 좀 상승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덕전자도 제가 지속적으로 인적 분할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뭐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이 종목은 어쨌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제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 일단은 1차 목표가가 15,000원에 도달하면 2차 목표가는 16,5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13,000원 부근 깨지고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처음에 방송 들을 때 말씀 드렸지만 추천을 하는 게 아니고 브리핑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 점 꼭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꼭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에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면 여기 밑에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클릭하시면 저희가 이번에 이제 홈페이지가 좀 리뉴얼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좀 홈페이지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여기 무료 추천 종목 있죠. 뭐 수익률은 여러분이 이제 좀 하시면서 봐도 되고 일단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아요. 추천 종목 일단은 금요일 거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시면 소장님이 이제 아침마다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요. 거의 7시, 6시 이때부터 계속 무료 추천 관련해서 좀 종목 브리핑을 해주죠. 이런 식으로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저는 이제 7시, 7시에서 8시 사이에 미국 증시, 저희는 다우지스랑 나스닥을 좀 따라가는 경향이 커서 이거 증시, 해외 증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해 드리고요. 다우지스, 나스닥 이런 식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작 30분, 20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세 종목이 항상 나와요. 9시, 미래에셋 벤처 투자 그리고 지노믹트리 그리고 지오소프트 이렇게 나오고 이런 어떠한 이제 1봉 차트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간다. 이런 거 좀 설명을 해 드리고 있고요. 추첨 매수가 10.9% 상승했다. 매수가 대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타사에 좀 많이 물리셔 가지고 좀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 한번 매매를 좀 잘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따라해 보시면 따라해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여기 밑에 연락처가 있죠. 연락처로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좀 연락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